이제 추수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피제거를 할 겁니다 저 중간에 피가 많은데 해낼 수 있을지 보기만 해도 피가 많은데... 피가 많은데... 피가 많은데... 바로 여기... 피... 여기 얼마나 다닐까..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밭이 우리 밭이면 좋겠지만... 우리 밭이... 멧돼지가 왔다간게 아닐까? 아니면 사슴이? 뒤에 다 빈데... 길이 있는걸 보면... 들짐승이 왔다간게 아닐까... 여기 이렇게... 이 정도면... 여기까지는 그냥... 이렇게 누운건... 다 포기하고... 이쪽으로 다 도려내고... 괜찮은 부분만... 먹는게... 낫지 않을까 하는... 그런... 아주아주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... 잘 찾았는데... 다 내 잘못이지... 답이 안나온다... 답이 안나와... 아... 이만큼 피를 제거했습니다... 이만큼 피를 제거했습니다... 맛있는걸 사줘야 겠습니다... 비포 애프터를 보세요... 아이고... 이게 비포... 아 이게 비포... 아 이게 비포... 애프터... 아휴... 여기 또 잔뜩 있네... 다음에 또 하자... 안녕... 다음엔 더 잘해야지... 어쩔 수 없지... 어쩔 수 없지... 주세요... 아... 어릴댄이... 아... 아... 감사합니다.